네, 그럼 이제 이어서 16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오답률 상위 2위로 현재 랭크되어 있는 건데 까다롭습니다. 네, 문제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 이 문제의 경우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형질교배에서 올해 6, 9평에 공통적으로 다인자가 나와서 생과 같은 강사하나 또는 뭐 수험생들은 대부분 올해 어떤 방식이든 다인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허를 찌르듯 다인자를 아예 안 내고 지금 단대립과 복대립, 우열분명, 불분명을 갖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야. 문제 형태 자체는 낯선 건 아닌데 이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경우의 수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좀 빡빡한, 상당히 건들기 힘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져. 물론 문제풀이 경우에 많다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확률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찍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먼저 기본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 먼저 각 형질의 우열 관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형질 기억에서 라지 동형 접합과 이영 접합의 표현형 일치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열이 분명한 건지 아니면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건지를 찾아내라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형질, 리운도 같은 형태거든. 그래서 B도 우열이 분명할 수도 있고 우열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과거 평가원 방식은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차지하는 건데 이번엔 두 개를 다 알려준 거야. 다 안 알려준 거야. 그래서 푸는 입장에서 오히려 좀 과거에 사설 모의고사 풀 때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했던 그런 문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쌤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했나? 왜냐하면 올해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을 수험생 입장에서 알기 쉽게 편한 문제나 편한 표현을 많이 썼거든.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올해 6평, 9평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느낌이 좀 강해. 그리고 나서 디귿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표현이 많이 나와. 디에프 대류전자 3가지인 복대류 위전인데 표현형 4가지라 디에프 중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한 쌍이 있다라는 것과 디에프와 디에프가 표현형이 같다라는 걸로 디에프의 우열관계, 디에프와 디에프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걸로 디에프의 우열관계를 쉽게 줬어. 그래서 우리는 디에프가 가장 열성이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P는 알려줬는데 유전자형과 연관형태를 Q는 P와 세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다라는 걸로 Q에 대해서는 표현형만 알려준 거지. 연관이 돼 있는 기역 디귿에 대해서 표현형이 이렇게 그리고 동일인 니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이렇게 그래서 Q에 대해서는 라지 A 그리고 라지 F, 라지 B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걸 생상을 하고 A와 B의 우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Q의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B의 경우에도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F의 경우에는 표현형이 F로 같아 되기 때문에 FF거나 또는 FD 이런 상황들을 지금 파악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세미소음생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거냐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아 Q의 유전자형을 잡아내야 된다라는 게 필연적이다. 그걸 잡아내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Q의 유전자형과 연관형태를 잡아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PQ급의 결과 자손의 기역, 니은, 디귿, 세형질의 표현형 중 한 가지만 부모와 같을 확률 8분의 3을 이용해야 되겠다. 8분의 3이 우리가 몇 번 다뤄보긴 했지만 절대 쉬운 확률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다양한 사설을 여러분들이 뭐 생건만 아니라 다양한 사설들을 풀어봤을 텐데 다양한 사설에서 이런 시도는 비슷한 건 다 있거든. 우리가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철투철미 모기사 시즌3에서 나왔던 문제라든지 또는 로지게인제에서 사용됐던 어떤 8분의 3의 확률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을 유사 사례가 기존의 사설에 존재했을 거야. 근데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경우를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중에 가능성이 높은 걸 찍어서 풀어보자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풀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질 파악부터 해볼게. 형질 기억에 대해서 우열이 분명할 수도 있고 우열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니운도 마찬가지 디귿의 경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야. EFD로 그리고 지금 P에 대해서는 알려줬지. 그리고 Q를 지금 잡아 놔야 되는 게 관건인 거야. Q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라지 A를 갖고 있다. F를 갖고 있다. 그리고 라지 B를 갖고 있다. 기업 디귿은 연관이고 B는 독립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Q를 잡아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마지막에 P와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세 형질 중 한 가지만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 쌤이 이제 잡은기나 로즈게인즈에서도 확률에 대한 수학적 계산 추론을 할 때 종종 썩단 방식이 여사권을 썼거든.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진화하고 또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게 된다면 확률 조건에 대한 계산을 훈련을 할 때 여사권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 대한 어... 친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쌤이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부담스럽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쌤이 지금 16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설지에 쌤 자료실 공지상에 올린 해설에는 두 가지 풀이를 했어. 근데 이게 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쌤이 한 가지만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범주 안에서 일단 기역과 디귿이 연관된 염색체를 1번이라고 할 거고 독립으로 존재하는 니은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2번 염색체라 부르자. 연관보다는 독립적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독립적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 건데 Q의 경우에 라지에가 있어. 근데 뭐 반대편 염색체는 라지에일 수도 있고 스몰일 수도 있고 게다가 연관된 디귿에 대해서도 FF, FD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제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가 있는데 이게 라지 B, 스몰 B일 수도 있고 또는 라지 B, 라지 B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돼. 그래서 독립적이 쉬우니까 독립부터 먼저 결정을 해볼 거야. 이 문제는 마지막 확률 조건을 이용해 부모 중 하나인 Q의 유전자인과 영양제를 빨리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자손의 세형질에 대한 표현형 중 한 가지만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4이다. 그럼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 독립을 기준으로 해볼게. B가 과 아니야는 니은이 다른 거야. 그러면 연관된 기역, 디귿에서 기역, 디귿 중 한 가지만 같으면 되는 거지. 또는 니은의 표현형이 같은 거야. 그럴 땐 기역, 디귿 모두 달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8분의 3이라는 거거든. 기역, 디귿 중 한 가지만 같은 확률을 X라 할게. 기역, 디귿 모두 다른 경우를 Y라고 할 거고. 먼저 2번부터 이제 파고들어가 볼게. 만약에 Q의 2번이 라지 비비였다고 가정하자. 쌤이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종종 해설 강의나 강의 들을 때 일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강사들은 다 귀류법을 써요? 왜 가정에서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 쌤과 같은 강사들도 혼자 문제를 풀 때는 기류법을 거의 안 써.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냥 선택해서 문제를 풀고 그냥 답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내는 거지. 그런데 강의와 해설이라는 것은 답이 나오는 방향으로만 설명해 준다고 그게 좋은 해설이라 보기는 쉽지 않거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선들에서 고민할 만한 것들을 다 설명을 이제 논리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지금 보통 이제 설명할 때 방식이 뭐냐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 중에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해설이고 강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 이것 중에 이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전 풀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서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줘야 돼. 왜 저렇게 풀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답은 이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이제 2형 접합일 수도 있고 라지 B 동형 접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라지 B 동형 접합이라 생각을 해볼게. 라지 B 동형 접합이면 뭐 얘기가 되냐. P와 Q의 표현량이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B비라면 B는 우열이 분명한 경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부모의 표현량이 둘 다 라지 B잖아. 그럼 Q를 라지 B비라 가정했을 때 PQ 교배 결과 니은과 니은에선 모든 자손의 표현량이 부모와 같은 라지 B가 되려. 라지 B가 돼버려. 그래서 니은과 다를 확률이 빵이 되는 거지. 니은과 같을 확률이 같을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그럼 저쪽은 빵이 돼버릴 거고 그럼 Y가 결국 뭐가 되느냐. 8분의 3이 되거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Y라고 하는 것은 기역, 디귿이 연관된 1번 염색체에서의 확률인데 한 염색체에서의 확률의 분모는 8이 나올 수가 없거든. 최대로 나와야 4분의 얼마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야. 2형 접합을 생각 속에서 어? 라지 B, 라지 B, 스몰 B 중에 뭘까? 라지 B, 라지 B? 안 되겠네. 이런 거지. 학생 입장에서는. 풀 때. 근데 쌤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니은이 2형 접합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 확률 조건을 이용하면. 물론 마지막 확률 조건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이런 거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럼 이제 라지 B, 스몰 B라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 라지 B와 스몰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이거지. 만약에 우열이 분명하다면 2형 접합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량은 라지 B 대 스몰 B가 3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이 다를 확률 즉 열성 표현량은 4분의 1일 거고 니은이 같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3y가 8분의 3이고 그럼 이건 결국 x가 4분의 4분의 4이 되는 거거든. 이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을 위해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기억, 디귿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은 1에서 빼기를 x와 y를 빼주면 되겠지. 보기 편하게 하게 해서 이걸 묶어 놓을게. 이 경우가 맞다 틀리다. 만약에 x가 이게 맞다면 이제 대입해 보는 거야. 4분의 3 y가 4분의 1 그럼 뭐가 되어버리냐. 이게 0이 되어버려. 즉 PQ 규백의 결과 기억, 디귿이 모두 같을 확률이 0이라는 건 부모와 기억, 디귿에 대한 표현량이 모두 같은 자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1번 쪽을 디테일하게 추론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 뭐냐. P에 small a, large f가 연관된 염색체와 large a가 있는 염색체를 붙여보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느냐. large a의 f 언더바 이렇게 된다고. a의 우열을 모르더라도 지금 부모와 표현량이 ㄱ, ㄷ이 모두 같은 자손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0이 나온다는 거는 저기까지만 확인해도 모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걸로 어 이건 안 되겠네. B는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우열이 분명하지 않는가 분명하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감으로 판단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사례를 들어서 그 다음 이제 요번에는 1번 염색체 쪽을 이제 확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도 우열 분명 불분명이 결정이 되겠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걸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 남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B가 우열이 불분명하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선생님이 높아심에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니은이 다르다 뭐 어쩌저고 하면서 B가 우열이 분명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요 경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던 거에 우열이 분명하다면 니은이 다르다 요 확률이 4분의 1이었고 그 다음 X 그 다음 니은이 같은 경우가 4분의 3이잖아. 그러면서 X가 바로 선생님이 4분의 3 했고 Y는 4분의 1 해갖고 여기서 이제 도출해서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모순을 설명했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X가 0이고 Y가 4분의 2여도 16분의 6 8분의 3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그런 시선이 있다면 요렇게 한번 첨언을 해볼게. 지금 ㄱ, ㄷ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을 때 ㄱ은 우리가 지금 우열도 모르고 유전장도 Q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연관된 ㄷ 같은 경우에는 이게 FF 아니면 FD라는 건 알잖아. 이게 고백값이기 때문에 ㄷ으로 ㄱ, ㄷ이 모두 다른 Y값의 범위를 예산할 수 있거든. 만약에 FF면 DF와 FF 했을 때 ㄷ이 다를 확률은 0이 되겠지. 자선은 무조건 F로 갖게 되니까 FD가 되어버리면 부모와 다를 확률은 4분의 1이 되지. 그래서 ㄱ과 상관없이 ㄷ만으로도 Y가 4분의 1 이하라는 것은 예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 높아심에 첨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B는 우열이 불분명하다까지 했고 그럼 B가 우열이 불분명한 거기 때문에 PQ는 둘 다 이영접합이고 우열이 불분명하면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량이 다른 거기 때문에 표현량의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곧 유전장의 확률을 구하면 돼. 이영접합 사이에서 이영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ㄴ이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ㄴ이 다를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이꼴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X, Y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 4분의 3이 되지. 그래서 ㄱ, ㄷ이 모두 같을 확률은 4분의 1로 확정이 되고 ㄱ, ㄷ이 모두 같을 확률은 4분의 1로 이제 쌤은 1번쪽 Q를 결정을 할 거야. 설명을 들을 때 학생이 저렇게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 부분의 의견에 동의해. 그래서 쌤이 현장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종종 할 때 강사의 풀이를 고지곳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강사의 풀이처럼 하면 안 될 때도 있다. 학생다운 풀이를 해라. 그래서 만약 강사가 알려준 게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60, 70%만 활용을 해라.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 그러니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Q의 1번 쪽을 이제 결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 A가 우열이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모르잖아. A가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억에 대해서 표현력이 같다. 라고 했을 때 학생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그럼 유전장이 같아야 되겠네. 우열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전장이 같아야 표현이 같은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는 우열이 분명하다면 표현력이 라지 A면 되는 거니까 이영접합도 되겠지만 라지 A, 라지 A 이런 동형접합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는 표현형 F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영접합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FF, FD 이영접합이면 또 이제 경우가 나뉘겠지. 그리고 라지 A로 동형접합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DF거나 또는 FF거나 이런 생각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적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걸 선생님이 한번 써본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 그럼 이 경우는 더 다른 경우가 있냐? 이 경우는 이제 선불하는 거고. 그럼 이 경우 중에 기역, 디귿이 모두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때 가능성이 낮은 건 뭐냐면 A쪽이든 기역 쪽이든 디귿 쪽이든 동형접합인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해. 그래서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역이나 디귿이 이영접합 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근데 선생님은 이제 왜 그런 건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동형접합이 있는 경우를 설명해 볼게. 이 세 번째 경우 FF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가까운 데 한번 펼쳐볼게. 자선에서 기역, 디귿이 부모와 표현량이 모두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기역, 디귿이 연관된 거고. 첫 번째 이 라제이 스몰의 FF인 경우에는 FF, DF하면 디귿에 대해서 같은 확률이 1이 나오지. 자선이 모두 다 F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럼 기역에서 4분의 1이 나와줘야 되는데 라제이 스몰의 라제이 스몰의 이영접합 사이에서 A의 우열이 분명하다면 자선의 표현량이 라제이의 확률은 4분의 3이 될 거고. A의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영접합 사이에서 이영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안 맞는 거지. 뭐 이건 자동으로 FF니까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만약에 이제 디귿은 이영접합인데 A가 동형접합인 거고. 이 경우를 본인이 선택해서 생각한다면 라제이 스몰에이와 라제에 라제에가 표현량이 같다는 얘기가 되니 A는 우열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 기역에서는 이게 우성동형접합이 되니까 기역이 같을 확률은 1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럼 디귿 쪽에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DF와 DF 사이에서 F1 확률은 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지. 이 값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이제 학생의 어떤 사고 속에서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 동형접합인 경우는 안 될 거 같은데 라는 판단을 서서히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영접합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물론 이영접합을 맨 처음부터 선택해서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상. 그러면 기역, 디귿이 모두 같을 확률이 지금 4분의 1인 건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뭘로 판단할 거냐. 첫 번째 경우는 PQ가 연간 형태 같은 경우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손 중에 라제에이 스몰에이 FD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거든.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면 A의 우열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유전자의 같으면 표현형이 같은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PQ교배 결과 자손 중에 라제에이 스몰에이 FD는 반드시 기역, 디귿이 부모와 모두 같다고. 근데 그게 2분의 1이라고. 이미 4분의 1을 초과했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은 요 놈이 되는 거야. PQ, Q는 기역, 디귿이 모두 P처럼 이영접합이고 연간 형태가 다른 거지. 연간 형태가 다르면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가 나오게 돼. 기역이 동형접합이면 디귿은 이영접합이 돼. 기역이 이영접합이면 디귿은 동형접합인 거고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와 표현형이 기역, 디귿 모두 같은 것으로 확정되는 건 요 놈. A의 우열을 모르더라도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FF는 F니까 요게 지금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요 놈을 보면 디귿은 표현형이 F인데 기역이 라제이 라제이잖아. 그럼 이 두 놈이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결국 라제이 라제와 라제이 스몰에가 표현형이 다르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A가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말고 다른 프리드 샘이 해설제 넣어놨으니까 텍스트로 보기엔 좀 쉽지 않아. 좀 길게 써놔가지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기역 해결했고 그 다음 니은. Q의 경우에는 라지 A와 F가 연관됐기 때문에 A,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는 없는 거야. 라지 A와 라지 D가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교배교가 자손의 표현이 최대 몇 가지냐? 라고 했는데 지금 1번 쪽에서 PQ를 교배했을 때 1번 쪽에서는 이 4개가 표현형이 모두 다른 거거든. 그래서 표현형이 1번 쪽에서 4가지가 나오고 2번 쪽은 2형접합 사이에서 유전자형 최대 3가지 유전자형이 다른 모두 표현형이 다르다. 그래서 2번 쪽에서 표현형 3가지에서 곱하면 12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